준아 저긴 청개구리라서 말하는거 반대로만 한대 개굴개굴 해봐 그래봐 굴개굴개 아빠 엄마 개굴개울라고 해봐 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 이쪽으로 와 싫어 싫어 뒤로 갈거야 주봐 주봐 반대로 반대로 와 기다려봐요 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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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요 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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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애굴 직속에서 보여주고 이건 곰이야 이건 호랑이인데 이건 악어야 물론 말로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지만 그거를 뭐뭐로 했을 때 알지 굉장히 습득하는 정도가 빠르더라구요 어 주방에서 주은이가 혼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주은이는 지금 쌀 씻는 중 주물락 주물락 야무지게도 씻고 있는데요 주은아 쌀 씻어서 뭐하려고 쌀 씻어주는 중 네 이렇게 꾸리만 답이 되네요 주은이가 쌀 다 했어요? 보자 잘했나 어우 잘 씻었네 물로 또 한번 씻었어요? 주은이가 직접 요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주은이가 좀 야채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아 야채를 잘 먹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고민했던 게 같이 음식을 하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쌀 씻 같이 쌀도 씻고 야채도 씻고 자기가 다듬으면서 이제 먹는 것도 조금 더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주은이가 주방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한 엄마 덕분에 주은이는 채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먹지 않던 당근도 이제 알아서 입으로 쏙쏙 달콤? 응 괜찮지? 응 잘 먹네 진짜 엄마 더 힘주고 아이구 엄마 한식회관 저는 이제 잊어주세요 주은이표 맛있는 밥이 완성됐습니다 행복한 식탁 앞에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요 콩도 먹어볼래? 콩이 꼭 밥맛 난다 고기 맛이야 어떤 맛이야? 엄마는 달려줘 고기 맛 정말? 엄마도 먹어볼까? 응 음 진짜 맛있다 고기 맛이지 그치 우리 주은이가 해서 더 맛있나봐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손이 가요 먹고 또 먹고 주은이의 입과 손이 쉴 줄을 모릅니다 양배추 진짜 해 먹는다 우리 주은이 밥맛이 최고예요 우리 한번 얻다 주면? 응 전문가는 주은이 내 육아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정의정 선생님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이 나이대가 이제 33개월 34개월 이 3세까지가 아이들의 뇌가 거의 80% 이상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적인 어떤 사물을 통한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머님이 어떤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보게 해 주시고 체험해 주시고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완벽한 수준 세일 집에요 쉐он